제가 스포를 했던 피버를 할게 오 섹시해 머리 감아 봐 머리 감아 머리 감아? 머리 감아 헬로 VR 인하이팬 오늘 우리는 배네디 패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히든이면 우리가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보통 모르네 네 됐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아 내가 봤을 때 저도 그거 저도 성훈이 이거 한 표 저도 네 저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제 숨겨진 개인기를 몰라요 원래 개인기도 크게 없는데 숨겨진 개인기 이건 진짜 리얼 개인기예요 이건 진짜 개인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고양이가 와요 Who is my celebrity look like? Look like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이거 너가 왕의 대상인가 일부러 안 적을 것 같아 이거 적어야 돼 이거는 없어 그거 말고 오케이 적어야 돼 그거 꼭 적어야 돼 안 적으면 거짓말인 거 거짓말 왜냐하면 야 이거 너무 지금 기대하고 계시잖아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 기대하고 있다고 야 이거 질문의 의도가 그거야 그리고 또 이거 엄청 유명하시잖아 이거를 원하시는 건가 맞아 답은 정화해 답은 정화해 답은 정화해 답은 정화해 답은 정화해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 둘 셋 정호 형님 스포이크 이거는 진짜 안 봐도 너무 많이 떠서 닮았다고 저는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진짜 쌍둥이 같애 맞아 친누나 같애 진짜 What is one food or meal I could eat everyday? 난 몇 개 안 돼 못 맞히게 일부러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빠따야 이런 거 빠따야 이게 매점마다 뭐 맛있다 달라 맞아 나는 더 맛있어 카레 그 치킨도 맛있잖아 난 개인적으로 일본 카레 적었어요 이건 제가 진짜 자주 시키는 메뉴 올리오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스테이크 스테이크 파스타 하나가 아니야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 파스타 스테이크하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오 오케이 정답 오 상훈이크 정확한 말 더 정확히는 스테이크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버터 갈릭빵 없으면 맛이 없어요 콜라까지 콜라까지 50ml 50? 500ml 디테일하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What would I do for a living if I wasn't a musician? 하루 종일 방에서 개발 이거는 다 적었나요? 다시 쓸게요 방송에 쓸 수 있는 걸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일 수도 있어 패션 디자이너 사업가 넥스트 유튜브 스트리머 게이머 인정 인정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요리사 어쨌든 정답은 사업가입니다 오 나이스 사업가? 야 나 왜 이렇게 잘하냐 역시 내가 멤버들을 좀 잘 알긴 하시고 진짜 못 맞춰 이거 진짜로요? 뭔가 외국 분일 것 같아 진짜 못 맞춰 키드 라우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면 제이비 아니에요 제이비? 제이팍 아니야? 제이비 제이비 저스탄 비보 핑크 스웨러 선우는? 저 모르겠어 아니 맞춰주세요 외국 분일 것 같아가지고 한국 분 중에 왜 방탄소년단? 저는 왠지 제이비 제이비? 공개할게요 네 3 2 1 아 제이비 역시 아 생각보다 진짜 좋아하겠다 What do I think is my best picture? 오케이 드디어 오케이 적을게요 저는 그러면 신체적으로 할게요 오케이 좀 예능감 있게 예능감? 예능감 있게 막 발가락이라든지 손톱 키기 손가 손 크기 좀 뻔하게 얼굴일 수도 있어 다 다 얼굴인가? 얼굴인가? 얼굴 막 이런 거라 얼굴인가? 바꾼다 바꾼다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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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눈썹 저거 얘기하려는데 진짜 근데 근접했어 눈인가? 아이라인 눈 점막 송곳니 코 이빨 입술 턱 성대 혀 보조개 성대 기 거의 다 나왔는데 한 개가 안 나왔어 광대 관자돌이 턱선 공개할까요? 공개하지마요 마이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 목젖 네 팔꿈치 다리 길이 얼굴에 있잖아 얼굴에 있죠 얼굴 쪽에 있지 식도 연구개 연구개가 어려워 헤어라인 헤어라인 두상 머리카락 머리 길이 광대 오케이 정답 머리카락 모발 모발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제가 회색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막 끊기지 않아요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What one word would I used to describe myself? 나를 한 단어를 표현한다 너무 어렵다 저는 좀 쉽게 갈게요 오케이 너무 막 갑자기 내가 모르는 이상한 단어 쓰지 마요 네 순두부 아닙니다 성은 기요미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슈퍼 울트라 스위트 기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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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저는 스무살 애교 나 사막뇨 맞어요 공개할까요? 인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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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나왔어요 김선우인데 김선우 김선우 아니면 스무살 아니 스무살 공개 아 무조건 스무살 공개 공개 하나 둘 셋 선우 아 이거는 뭐 저는 저니까 왜냐면 저를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분명히 선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영어 이름 뭐예요? 스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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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that always make me laugh 성은! 오케이 성은이 형 멤버들 비슷해요 비슷해요 디테일하게 엔진 디테일하게 엔진은 뭐 당연한 거니까 안 썼어요 멤버들도 당연한 거니까 완전 디테일해 멤버들인데 입을 잃을 때 맞아요 희승이 형이 장난칠 때 그거는 그거는 항상 웃겨 그거는 또 맞긴 한데 항상 웃겨 약간 특정 멤버가 아니라 멤버들이랑 뭐 할 때예요 밥 먹을 때 어? 야식 먹을 때 나도 이거 나도 이거 맞아요 멤버들과의 저녁 식사 와 이제 진짜 멤버들이랑 야식을 같이 먹으면 그때 진짜 하루 웃을 거 그때 다 웃어요 저도요 이렇게 멤버들을 잘 챙기는 우리 네 번 리더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 의전팀 분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진짜 명명명이 한 명명명 명장명이 항상 나와 명장명 명명 뭐한테 하지 몇만 명 하이라이트 친해지고 싶다면 야식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투레이션 What is the one thing that I can cannot live without 의의 저도 알겠다 이거 쓰면 말할게 나도 알 거 같아 조용히하고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밖에 없어 나도 이거밖에 없는데 공통 아닌가 공통 아닌가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여기 다 같이 마실 수도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컴퓨터 컴퓨터니까 컴퓨터 나 에어퍼드 했는데 산소가 없으면 못 사잖아 뮤직 멤버들 물건이 아니잖아 비슷해요 비슷한 게 뮤직이었어요 힌트를 좀 더 주세요 뮤직 키워드는 뮤직 카테고리가 뮤직이에요 스피커 아닌가 스피커 비슷해요 에어폰 했는데 헤드폰 듣는 거 말고 마이크 마이크 정답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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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 When was the first time I realized I was famous? 아 정확해요 오케이 했어요 쇼핑하면서 돌아다닌다가 사람들이 알아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다 나랑도 한 번 있는 생일 카페 이거 막 걸렸을 때 음악방송 1회 했을 때 뮤직뱅크 그런 거는 뭐 MC 뮤직뱅크 MC MC 그러니까 그런 게 큰 게 아니야 차소한 거 되게 사소한 거 엄마 아빠한테 약간 주위에서 막 연락 와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아니야 트위터 트렌드 올릴 때 근데 이건 거의 예상 못 할 거 같은데 부모님이 좀 약간 예능 부모님이 사인해달라고 할 때 예능이에요? 약간 예능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우리 작곡이 할인받을 때 할인받을 때 할인받을 때 요즘 거에요 배네디 페어와 같이 카메라가 많이 보일 때 오 오케이 제이크 맞췄다 맞췄다 어? 뭐라고 했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사실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맞네 사랑합니다 배네디 페어 워치 마이 고 투 댄스 무브 댄스 무브 약간 아니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 좀 이거는 근데 적으면 적기가 무슨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없구만 장르를 쓸까요? 적어버렸는데 음 이렇게 평소에 많이 하는 거? 되게 질문이 바운스? 바운스? 너무 고퀄리티인데 아니 근데 약간 뭐뭐하게 아 뭐뭐하게 그루비하게? 뭐 근데 그림으로 그랬어 아니면 그냥 글씨로 근데 이게 맞나 정원이 그 그루비하게? 그루비하게? 그런 느낌 아니면 바운스 있게? 끈적끈적하게? 리듬감 있게 좀 비쎄요 그래? 섹시하게 오 정답 뭐야 Who do you think won? 그루비 하는 거 아니야 Thanks for watching Bye